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지난번에 컨티넨탈 1탄 겉뜨기 겉뜨기에 이어서 이번엔 컨티넨탈 안뜨기를 진행해 볼게요 진행해 볼 거예요 컨티넨탈 겉뜨기는 많이 연습하고 오셨죠? 네 아 네네 많이 연습하고 오셨다고요? 그럼 바로 안뜨기로 진행해 볼게요 안뜨기 역시 뭐 일반적인 안뜨기는 이렇게 바늘을 초코는 항상 뺍니다 안뜨기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안뜨기를 손으로 감아서 뜨는 거잖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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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는 건데 컨티넨탈은 역시 이렇게 코바늘 하듯이 왼손에 걸어서 뜨는 거죠 바로 안뜨기를 할 거기 때문에 초코를 이렇게 똑같아요 안뜨기도 초코를 안뜨기로 빼고 그 다음 코를 안뜨기로 뜨는 거죠 이렇게 찔러서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걸려 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빼는 거죠 안뜨기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참 쉽죠? 찌르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빼고 찌르고 쭉 계속하는 거죠 요렇게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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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고 찌르고 빼고 찌르고 빼고 아주 쉽습니다 찌르고 찌르고 이렇게 천천히 뜨면서 제가 말을 또 이어갈 텐데 아무튼 저는 뜨개방을 오래 하고 있고 네네 수강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처음부터 컨티넨탈 뜨기를 하라고 권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기초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으로 잡고 감는 거를 먼저 확실하게 익히면 그 다음에 컨티넨탈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약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굳이 컨티넨탈을 가르쳐주진 않아요 자 안뜨기 안뜨기로 이렇게 안뜨기니까 안쪽으로 돌려놓고 안뜨기로 저 코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코가 꼬여있기 때문에 안뜨기로 하면은 자 안뜨기로 하면 코가 꼬여있어요 참고로 계속 안뜨기를 한다는 가정화에 안뜨기 같으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안뜨기 안뜨기는 이렇게 찔러야 돼요 컨티넨탈을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가 왜냐면은 그 기초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코가 꼬인 걸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냥 일반적으로 오른손으로 감았을 때는 코가 항상 이 방향으로 초점 초점 그러니까 코가 항상 이 방향으로 걸려있어요 그런데 컨티넨탈로 안뜨기를 하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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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차이 이 차이가 확 보인다 생각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이거를 못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코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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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겼기 때문에 바늘이 앞에서 찌를 땐 1로 들어가고 뒤에서 찌를 땐 1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코에서 그래서 바늘 바늘에 코가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이렇게 떠야지 코가 제대로 꼬이지 않고 떠진다는 거죠 여기에 유의하면서 한번 진행해보자면은 이렇게 안뜨기는 안뜨기를 연속적으로 뜰 때는 이렇게 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컨티넨탈로 뜰 때는 이렇게 떠야 돼요 요렇게 자 그래도 뭔가 익숙해지는 게 보이시죠 처음에 코를 잡았을 때 다만 첫 코를 잡았을 때는 그거 일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꼬여 이렇게 걸려있죠 바늘에 이렇게 걸려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코 잡았을 땐 이렇게 걸려있지만 자 이렇게 걸려있죠 처음 잡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뜨지만은 한번 뜨고 나서 되돌아갈 때는 거꾸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 코를 보면서 이렇게 떠줘야 된다 자 요렇게 자 한 번만 더 한 줄만 더 가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안뜨기로 첫 코를 빼고 안뜨기로 떠주고 요렇게 지금 그냥 연습용인 거죠 연습용 어디까지나 연습용 안뜨기 자 요렇게 자 실이 가려서 안 보여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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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간 상태에서 이 실을 요렇게 걸고 뺀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안뜨기를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렇게 겉뜨기와 안뜨기를 쭉 연습하셨으면 다음번에는 컨티넨탈 메리아스 메리아스 뜨기를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딱히 영상으로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또 찍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안뜨기를 연습해 보시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음 메리아스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뜨신 친구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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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